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전면 개방된 데 맞춰 고용 열기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은 5.9%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6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서는 무려 85만 개의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고용 호송적을 냈습니다. 이는 5월에 증가 58만 3천 개보다 27만 개나 더 늘어난 것이자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70만 개 증가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미 전역이 전면 개방돼 일상으로 복귀한 데다가 비즈니스 업체들이 임금 인상과 보너스까지 제공하며 본격 구인에 나섰고 26개 주에선 연방 실업수당을 조기 종료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6월의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는 제조업이 1만 5천 명, 광업이 1만 명을 늘린 반면에 열기를 보여온 건축업에선 7천 명을 줄여 대조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선 역시 식당, 호텔, 레저 업종에서 뜨거운 종업원 구하기 열기를 보여 6월에도 34만 3천 명이나 증가시켰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도 7만 2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소매 업종에선 6만 7천 명이나 늘렸고 도매 업종에선 2만 천여 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교육에서 3만 9천 명을 늘린 반면 강세를 보여온 헬스케어 업종에선 1만 2천 명을 줄여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정부 업종에서 1만 4천 명, 수송 저장업에서 1만 천여 명을 늘린 데 비해 재정활동에선 1천 명을 줄여 대조를 보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에서 5천 명 줄인 반면 주정부에서 6만 9천 명, 로컬 정부에서 12만 4천 명이나 대폭 증원해 이를 합하면 18만 8천 명이나 증가시켰습니다. 다만 6월의 고용 성적은 아직 팬더믹 직전에 완전 고용으로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9%로 오른 6월의 미국 실업률은 팬더믹 직전에 3.5%로 되돌아가려면 내년 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전체 일자리도 팬더믹 직전에 비하면 아직 713만 개나 적은 수준입니다. 연준은 물가보다는 고용 지표를 보고 통화와 금리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6월의 고용 개선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제로금리를 올리거나 채권 매입을 중단하는 돈줄 제기는 단행하지 않고 내년 후반에나 고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다음 주에 accurately 확인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